주여 나를 평화의 복으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살아는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복으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경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마릅니다 아멘 아멘 아멘